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년 저의 안전화 1등급에 이르는 커리큘럼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메가스토에 들어와서 한동안 저희가 촬영을 많이 못했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가 촬영을 또 시작합니다. 자 2024년 수능 데뷔 커리큘럼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기초강좌고요.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갈수록 실전 그리고 마지막에는 특강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간단하게 이제 저희가 제 이름 고정재 이름을 걸고 고정재의 영어 실력기초라는 제로 베이스 강좌를 30강 정도 제가 촬영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아마 1월달까지 저희가 완강을 목표로 촬영하게 됩니다. 보면은 단어는 대충 아는데 해석이 잘 안되고 그리고 또 기초용무법을 전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제 경험을 담아서 이제 강좌를 촬영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강의는 제가 진짜 지금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 있을 때부터 제가 기획을 하고 계속 준비를 해왔던 그런 강의입니다. 이 책도 새롭게 출간이 되는데 보면은 여러가지 그 조언들이 담겨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정신 차리고 이런 조언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공부 안되면은 그런 것도 읽어보시면은 동기부여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저는 이제 영어의 기초를 저희 아버지한테 직접 배웠는데요. 아버지가 뭐 시킨 건 없고 시중에 책을 사다 놓고서 읽으라고 시켰어요. 읽어. 해석해. 이게 전부예요. 그 말하자면 이제 전혀 가르쳐주는 건 없었다고 보는데 근데 이거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어느 순간 영어에 대해서 뭔가 깨우침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경험도 해드리고 싶고 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사주셨던 그런 교재에도 보면은 잔소리 같은 게 막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컨셉을 응용해서 저만의 잔소리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으니까 말하자면 이제 영어 실력 기초를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 전체를 바라본 시각 이런 것들을 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초다 보니까 이것만 몰입해 있으면은 마치 뭔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람이 참 간사한 동물이죠. 굉장히 좀 이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좀 나태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빨리 끝내고 뭐 2배속이나 이렇게 빠르게 들으면서 끝내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완전히 몸의 일부가 될 때까지 체화시켜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특히 여기 실력 기초나 영문 해석 이 강의는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3회에서 5회 많게는 7회까지도 반복해서 보시면은 전 볼 때마다 그 맛이 다르고 우러나는 그 국물의 맛이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제 수많은 반복 수자를 통해서 영어 실력을 키웠고요. 제가 영어를 원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고 선천적인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이제 한국식으로 배웠는데도 실력이 올라간 걸 보면은 사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반복 수자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수능 문제라는 걸 풀어보기 전까지 기본적인 문장 해석 또 심화된 문장 해석 이런 것도 연습하다가 말하자면 저도 수능 세대인데 고등학교 가서 수능 시험 영어를 봤더니 틀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수능 영어를 그때 처음 접해봤지만 틀릴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요즘보다는 많이 쉬웠지만 여러분들이 그만큼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실력 기초를 제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4, 5등급 이하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선을 넘지 못하면은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영어가 우리말과 없으니 반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4, 5등급 포함 그 이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어 순서가 다르다는 거 본인이 알긴 하지만 실전에서 내가 이제 단어 아는 단어 뜻 몇 개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이걸 순서를 맞춰서 해석하고 뭐 이런 기초 같은 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본인이 정말 시간 많이 들으면 할 수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계속 무시하시고 단어 순서대로 조합해서 스토리 만들고 하셨을 건데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는 그 윗단계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막 어순이 우리말과 반대라든가 아니면 여러 개 단어를 하나에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를 본다라든가 그리고 또 뒤에서 꾸며주는 특이한 영어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느리지만 제대로 기초로 세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해도 실력이 쌓인다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많게는 7회까지 반복숙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은 일단은 영문해석 제 이름을 또 걸고 고정제 영문해석1이라고 돼 있는데 기본 구문이죠. 기본 구문인데 구문이란 말을 저는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문이라는 건 그야말로 이 문장 전체가 하나의 정해진 어구다.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문장의 형태, 문형이라고 저는 이름을 좀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장의 형태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1형식에서 5형식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응용되면서 굉장히 세분화시켜서 갈라지죠. 그러다 보면 뭐 순서가 이렇게 뒤집히는 도치문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상 영어에는 모든 문형, 기본 문형을 다 담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제 기초적인 단어가 조금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지만 단어 굉장히 쉬운 단어로 돼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단 이걸 가지고 나는 모든 문장을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죠. 우리가 문장의 형태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해석해야 될지 알겠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좀 큰 자신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되는 게 수능 시험에 가면은 이따가 저희가 보겠지만 수능 시험에 가면은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얘기일지라고 문맥상의 의미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짜 기본적인 해석 자체는 빛의 속도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I love you. 그러면 나는 사랑한다 너를 이렇게 해석하지 않죠. I love you. 이게 하나의 마치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 기본 문형에 대해서는 정말 빛의 속도가 될 때까지 만들어주시고 나는 모든 문형을 다 해석할 수 있어. 이 자신감을 가지고 영어 시험도 보지만 세상에도 나가십시오. 영어가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영어를 안 쓸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읽어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구사하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시작이 많이 늘 거예요. 그런데 이 심화된 영문 해석 2로 가면은 문장이 일단 길어지죠.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특별한 그런 문장 형태. 예를 하나 들자면 Just because you're pretty doesn't mean you can get married. 이렇게 제가 영어로 함부로 말을 했는데 야, 네가 예쁘다고 해서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자, 외모가 다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just because 하면은 왜냐하면 뭐뭐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 들어가는데 그렇게 봐서는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just because를 시작해서 doesn't mean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패턴 전체를 이해해야 돼요. 뭐뭐한다고 해서 뭐뭐한 건 아니거든? 이렇게 해서 문장이 굉장히 긴 패턴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자주 오역하는 게 있습니다. 나는 쉬운 다도니까 당연히 이 뜻을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반대말로 알아들으신 분들이 많은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I've never been so happy. I've never been so happy. 그러면 애들한테 이게 행복했다는 얘기와 불행했다는 얘기를 물어보면은 안타깝게도 절반 정도의 학생들은 불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I've never been so happy.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았어.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so라는 거는 지칭 대상이 있습니다. 나는 그때 그 정도만큼 행복한 적은 없었어. 가장 행복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았다. 어떤 학생들은 행복하다. 그게 바로 정답과 오답의 차이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수능의 내용이의 변별력. 영어 자체 실력의 변별력은 사실은 다 아는 단어로 되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서 약점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3이 됐다라고 해서 반드시 단어가 생파 어려운 단어 나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역. 그리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분석. 어떤 학생이 작년에 저한테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메시지로 선생님 제가 현강에서 강의를 하면요.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지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얘한테 공부를 좀 시켜봅니다. 지문 하나를 너 사전하고 너의 실력만 가지고 해석을 좀 해갖고 와봐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면 대신에 조건이 뭐냐면 말이 되는 말로 해석을 해와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난 해석이 됐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이게 아니고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건 한마디로 이 얘기잖아. 이 정도 이해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학생을 시키고 그다음에 만나서 제가 이 친구가 잘 안 되는 걸 제가 설명을 해줘요. 그다음에 또 다시 한번 시켜보죠. 그러면 얘가 곧잘 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3개월 정도 저희 현강을 다녔었는데 나중에 이 친구가 1등급이 됐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에 3등급을 시작했는데요. 빠른 기간 동안에 성적을 올렸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선생님 저는 원래는 어려운 문장이 있으면 피해 갔었어요. 회피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붙잡고 앉아서 분석을 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보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하나 해결하다 보니까 갑자기 실력이 오르는 것 같아요. 저는 영어의 어려운 부분에 대한 공포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를 했었는데 그걸 내가 직면하고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려움을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영어 자체의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이제 어떤 어려움도 사실 영어는 그렇잖아요. 영어는 쉽다 어렵다가 어떤 거냐면 쉬운 거는 빈도가 많은 겁니다.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고요. 사용빈도가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뜻도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죠. 익숙하니까. 어려운 건 뭐냐면 자주 안 쓰이는 것들이에요. 어려운 것들은 말도 굉장히 어렵고 자주 안 쓰는 말들이죠. 그래서 사실 쉽다 어렵다는 영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 혹은 익숙한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는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닥쳤을 때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때 해결해 나가는 자신감도 생겼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라도 이렇게 문자가 와서 제가 약간 자랑이지만 어쨌든 이 친구가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영감을 얻었구나. 이게 굉장히 마음에 안 왔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막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이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붙잡고 앉아서 해결하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간 게 이해가 안 되면 선생님 붙잡고 막 괴롭히고 한 번 물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묻고 그다음에 결국 내 머릿속에 겨우 들어오게 되면 앉은 자리에서 일곱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수험생으로서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막힘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등수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어느 순간 뭐 틀리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고민해도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 본 그런 경험이 사는데도 계속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이거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 내 걸로 만들면 하나하나 쪼개서 내 걸로 만들다 보면 결국 내 것이 될 것이다. 어느 순간 최고를 찍게 될 것이다. 이런 경험이 저한테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장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같이 분석하고 해결해 내고 가지고 놀 수 있는 수준까지 반복을 시킴으로써 여러분들한테 영어에 대한 어떤 끝없는 자신감 어떤 자신감이냐. 우리 수능 시험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일관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가장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눈에 힘주고서 제대로 보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드리는 강의가 될 겁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가 좀 어렵다라는 그런 평이 생겼었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을 겪어낸 친구들은 좋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같이 힘내서 동곡동락하면서 끝까지 해내고 또 가지고 놀 수 있는 상태로 만들고 이걸 저희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풀이 처음에 이제 수능을 시작했을 때 내신만 공부하다든지 아니면 영어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다가 이 문제를 갖다가 주면은 사실 문제 중에 사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문장사비 문제 같은 경우에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절한 곳을 찾아. 나 해석도 되고 내가 이해도 됐거든?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적절한 곳을 찾으니까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답이 아니냐 봤더니 얘는 분명히 5번에 가장 어울리는데 3번에 뭔가 문장이 하나 빠졌다라는 구멍이 뻥하고 뚫린 그런 공간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은 어떤 주어진 문장이 이곳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여기서 빠지면 큰일 난다는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얘가 빠지면 큰일 날만한 뭔가 빙공간이 생겼다는 거예요. 걔가 우선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어울리는 곳을 찍었는데 왜 자꾸 틀리느냐. 이거는 영어 실력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수능에서 어떤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수능 영어가 영어가 아닌 순간이 찾아와요. 이상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빈칸에 들어간 말도 논리적으로 완벽하고 정말 지문에도 있는 내용이고 이거 당연히 정답 아니야. 찍었는데 또 틀렸대요. 그러니까 문제풀이법 정답의 법칙 제가 예전에는 정답의 법칙이라는 강좌로 강의를 했었는데 내가 영어 실력이 있고 이해가 다 되는데 왜 자꾸 틀리냐. 그런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강의죠. 이 루틴대로 풀고 그러면은 여태까지 기출문제가 모두 다 풀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실 저의 강의의 강점이다 약점일 수도 있는데요. 선생님 통법으로 이렇게 하면 대부분 맞추는데요. 이런 강의는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 루틴을 몸에다 완전히 익혀야 되는데 아마 다른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얘기를 전부 다 조합해놨는데 진짜 사실인 것만 쭉 연결하다가 보시면 되겠죠. 이거 다음엔 이거 하고 예를 들면 순서 정확히 문제를 푼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내용 이해가 돼야 되는데 내용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지시와 연결을 따지면 안 되거든요. 아니 지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A인지 B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치? 내용 이해를 통해서 이게 이건 A고 이건 B다. 분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용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실 문제가 안 풀리는데 그 다음 단계를 또 시도한다든지 물론 마지막에 제가 꼼수 같은 것도 여기 스포일러 모의고사에서 모의고사 풀 때는 찍기라도 해야 되니까 가르쳐 드리지만 그래도 이 루틴에 따르면 모든 기출문제가 풀려서 나는 문제풀이 방식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수준을 만들어 드리는 게 30강짜리 루틴입니다. 여기 더가 붙은 이유는 뭐냐면 더가 붙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유일하다. 예를 들면 The Sun and the Moon 태양이나 달 같은 경우에는 세상에서 유일한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별들이 그래서 더가 붙는 것처럼 더 루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홍진경 연예인 홍진경 씨가 TV에서 김치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 김치가 더 김치일 거야. 아마 세상에 유일한 김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더 루틴. 루틴이라는 게 뭡니까? 정해진 반복된 과정을 거친다는 거거든요. 내가 실전에서 돌발 상황이 나타나요. 둘 다 정답인 것 같으면 어떡하지? 그렇지만 이 루틴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고 하게 되면 결국에 정답에 이르는 누구보다 빠르게 정답에 이를 수 있는 이따가 제가 문제풀이에 보여드릴 거지만 진짜 이번에 5단 1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순식간에 풀려버려요. 그래서 이 루틴에 흔들리지 않은 루틴 나는 돌발 상황 이런 것까지 전부 다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알고 있고 나는 정해진 루틴대로 하면 되라는 자신감을 키워서 이제는 문제 유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인 단어와 해석 여기에만 나머지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케이스 스터디라고 오다 법칙이 뭐 쉽게 말하면 틀리라고 작정하고서 내는 그런 문제예요. 야, 이렇게 출자면 애들 틀리겠지? 막 이런 식으로 음흉하게 음흉하게 내는 그런 문제들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수능이 30년이 지나다 보니까 계속 복붙이 돼요. 계속 지문만 달라지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립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땐 출제자 꼭두각시가 된 것 같아요. 틀리라는 방식대로 그대로 이제 따라서 틀리고 본능적으로 판단하면 틀리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영어가 30년이 지나면서 꼬이고 꼬여가지고 너희들 느낌대로 지금 틀려. 이런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 10년 이상 살다 갔던 친구들이 수능 영어를 풀어도 틀려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신기하게 안 틀리는데 고3이 되면 틀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틀리라고 만드는 거냐. 이 오답 법칙. 아마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찍는 걸 매력 오답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생김새가 너무 예쁜데 근데 사실은 찍으면 틀리는 그런 선택지도 있어요. 그 매력 오답을 종류별로 나눠서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고 있는데 설명 듣다 보면 대충 눈치가 채지겠어. 난 똑같은 방식으로 틀리고 있구나. 그래서 이 수업을 듣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선택지는 틀리라고 냈구나. 라는 게 보이는 거죠. 출자 머리 꼭대기에 서가지고 아이고 이게 틀리라고 냈네. 이런 게 보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치고 들어오고 날 어떻게 낚아챌 것인가 뭐 이런 전략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석과 단어의 문제만 아니라면 이제 문제 틀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독해 문제를 통해서 아마 실력이 좀 있는 제가 봤을 때 영문 해석 1, 2는 등급에 상관없이 다 체크하셔야 돼요. 거기 있는 게 전부 다 해석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빨라야 되고요. 영어는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라야 시험장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게 천천히 해석이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런 속도로는 사실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거 모든 등급에서 다 들으셔야 되는 강의고 그 다음에 또 영어 수능 영어에 대해서 나는 영어 시력이 어느 정도 있지만 아니 좀 부족하지만 문제가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해서 사람들 낚는지 이거 좀 알고 싶다. 이런 친구들 이것도 사실 전체 학생들이 다 들으셔야 될 강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렉스켄이라고 있는데 렉스켄이 뭐냐면 라틴어로 사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렉스켄이 뭐냐면 어떤 특정 분야나 어떤 특정 언어의 vocabulary lexicon이라고 합니다. 언어학 용어인데요. 주문에도 나와요. lexical items라고 해서 사전적 아이템이니까 단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능 1등급이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걸 알면 1등급이 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런 단어의 목록을 제가 단어를 하나씩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단어 외우는 거 진짜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단어도 나름대로 스토리가 있고 또 단어도 나름대로 외울 수 있는 요령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30강에 전부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학생들이 기억에 참 안 남는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제가 강의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그리고 기본 어휘를 아셨으면 그 다음에는 상급자 어휘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어휘는 진짜 어려운 단어는 각 주에다 막 내다라 줍니다. 지금 트렌드가 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각 주에 어려운 단어가 한두 개 정도 달릴까 말까 했죠. 그렇죠? 안 달린 지문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수능에 보면은 뭐 3, 4개 많게는 5개, 6개까지 달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단어가 이미 다 주어지기 때문에 이제 변별력은 사실 옛날에도 그랬지만 변별력은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existence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 존재라고 해석하잖아요. 그럼 되게 좀 머리가 답답하고 철학적인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existence라는 표현은 친구들끼리 쓰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life 삶이나 생활이나 아니면 생계라든가 이런 뜻을 갖는 life하고 동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응용해 보면은 우리말로 존재론이라고 하는 ontology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뭐냐면 삶에 대한 철학이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너무 좀 답답한 그런 단어도 있죠. 이런 것들을 자꾸 또 정답을 내요. 예를 들면 자유가 정답인 시험 문제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렇죠? 자유를 영어로 해봐. 그러면은 freedom이라고 혹은 liberty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정답에는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거야. latitude라는 단어가 나와요. latitude라는 단어는 우리 학생들이 위도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지문에 보면은 이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런 뜻으로 표현의 포기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자유라는 뜻으로 정답에 나온 적도 있습니다. 수능이 30년이 지나서 사실 저희 친구들이나 아시는 분들도 수능에 출제 들어가고 그리고 또 들어왔던 경험이 있고 이러신 분들 또 EBS 출제에도 들어가신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은 단어가 어려우면은 다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바꾸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단어 수준을 계속 맞춰야 되는데 왜냐하면 단어가 어려우면 사교육을 굉장히 조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어렵게 내면 참 어려운 문제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이게 변태처럼 어디로 발달하게 됐냐면은 아는 단어인데 모르는 뜻을 가지고 노림수를 계속 던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면은 학생들이 지문을 보면은 모르는 단어 아니야. 중학교 때 다 공부했던 단어인데 내가 알고 있는 뜻을 해석하면 잘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한 거야. 정답도 못 알아보고 정답도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아는 단어의 모르는 뜻을 다 공부할 거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자유라든가 정직성이라든가 우리 학교에서 강조하는 그런 가치관들 있죠. 이런 것도 의미한 단어는 여태까지 정답이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쌓여가지고 대략적으로 한 200개 정도 단어 단어로 치면 한 200개 정도가 계속 나와서 학생들을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컨텍스라는 단어를 보면 학생들의 맥락이라는 뜻을 떠올리는데 사실은 상황이나 환경이라는 뜻으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정답을 찍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의 목록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럼 단어 200개하고 끝이냐? 그건 아니고요. 200개에 대한 설명과 사례 이렇게 하면 틀릴 수 있겠지 이런 사례도 제가 설득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이제 업그레이든 판에서는 수거 그러니까 한 단어가 아니죠. 여러 단어인데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각각의 단어 나는데 합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출제 또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얼마 전 수능에 정답에 나왔던 get across the idea?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를 전달하다는 뜻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get하고 across는 알아요. 근데 get across 합치면 전달하다는 뜻인 줄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잘 모르냐면 당연히 나는 모르는 단어로 공부해야겠다고 하는데 get하고 across는 모르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내 공부의 우선순위가 아닌 거야. 근데 변별형은 사실 거기서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 너희들 학생 여러분들의 시선을 이쪽으로 끌고 오는 게 저의 책임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한 130개 정도 120개에서 130개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강의를 재밌게 했었는데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한 200개 정도로 증보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각종 qualification 또 수거라고 하는 거 각각의 단어 알겠지만 합쳐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모아서 싸그리 정리하면 방향이 제대로 맞는 거죠. 변별력의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 뭐 해커스 보카 어려운 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와야 돼요. 해커스 보카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뜻은 요즘 각지에 다 나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보면 영어가 어느 쪽으로 하고 있냐면 각각의 단어는 알아.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각각의 단어는 아는데 해석을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쪽으로 자꾸만 변별력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기본 문장 다 하셔야 되고 또 단어는 아는데 문장이 길고 복잡하고 오역에 포인트가 있어서 안 된다. 그런 것들도 대비하시면 되겠고 단어는 다 알겠는데 내가 출제자하고 생각이 좀 달라서 틀린다. 이런 것도 대비하셔야 되고 단어는 웬만큼 다 알겠는데 이 케이스 스터디 나를 틀리라고 그냥 떡밥을 제대로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자면 틀리겠지만 이런 문제들 단어는 알고 있는데 이 모르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영어는 단어로 이루어져 있긴 하지만 그 밖에 외적인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학생을 틀리게 만드는데 물론 얘네들을 공부하면서도 각각의 교재 속에 있는 단어를 학습하겠죠. 근데 학생들 영어시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 어떠냐면 처음엔 단어를 공부해요. 단어를 모르니까. 그러다가 딴 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딴 걸 해요. 딴 거 하다가 그래서 단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 또 다시 돌아와요.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막힘이 없는 상태가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시행착오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영어의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공부하는 것보다도 자꾸만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노리는 단어의 목록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예를 먼저 공부해 주시는 게 완전 남는 장사다. 시간 대비 효율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매년 요거는 찍고 있었는데 시즌 1, 2, 3, 4 시즌 0, 1, 2, 3 그래서 3월 대비 그 다음에 6월 대비 9평 대비 그 다음에 이제 수능 대비 이렇게 해서 3일씩 모의고사가 나갑니다. 모의고사 풀 때는 제가 조금 원칙에 벗어나도 야 잘 모르겠으면 이걸 찍으면 돼 요게 나오면 이런 걸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실전에서 이럴 땐 이렇게 하라 라는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순삽, 순삽 물론 여기서 저희가 K-Study에서 정확하게 다루지만 또 학생들 중에는 순서 삽입만 계속 또 틀린 애들이 있거든요. 순서 삽입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순서 삽입이 얼마나 웃기냐면 생각의 차이로 인한 오답이 진짜 많습니다. 영어 실력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거의 영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만 일치한다 그러면 정말 순식간에 문제를 풀어버릴 수가 있는데 이따가 제가 사례를 통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10회 특강으로 그냥 조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 실전 어법 물론 저희가 기초 어법 배웠고요. 또 영문 해석을 통해서 어법의 다양한 측면들 물론 해석이 중점이 되지만 배웠지만 수능에서 어법 문제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딱 한 문제인데 이번에 수능과 그리고 또 9월 평가원에서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 줬어요. 여태까지 출제됐던 정답의 포인트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테 이거 전쟁, 킬러 문제 없애라. 저는 어법으로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지 살펴봤는데 어법에 대해서는 절대 선을 지키고 이 박스에서 벗어나지 않는 여태까지 최근 15년 동안에 수능과 평가원, 교육청이 있는데요. 수능에서만 따지고 보면요. 그러면 사실은 정답을 결정한 포인트는 6가지밖에 없습니다. 6가지만 계속 정답 만들어요. 평가원, 그 다음에 교육청 모의고사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대략 1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원,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정답을 결정한 포인트에 대해서는 10가지를 공부하면, 10회 특강으로 공부하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법을 뭔가 거대한 체계를 세우는 것은 여기에서 할 테지만 그렇지만 체계를 세운 일 없이 문제에서 정답 부분만은 제대로 내가 설명해낼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감호로 푼다는 얘기가 뭐죠? 내가 이거에 대해서 남한테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법 용어를 최소화시키고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가 마련해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이 틀에 맞춰서 설명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정답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전어법 특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부터 연결어 무료 특강 2강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연결어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거고 출제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거든요. 예를 들면 likewise 그러면 마찬가지로 라고 해석하면요. 뭐가 공통점이라도 하나 있으면 다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보면 좀 다르거든요. 또 어떤 애들은 similarly 이것도 마찬가지로 은 뜻인데 진짜 똑같은 내용을 마찬가지로 연결해버리면 큰일 나요. 고정제는 잘생겼다. 마찬가지로 고정제도 잘생겼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말 조사 뭐뭐더라는 말이 영어에는 써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얘기니까 갖다 붙여버리지 뭐 similarly, 좋아. 아예 똑같은 얘기여도 갖다 붙여버리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똑같은 마찬가지로 틀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빈도가 좀 적은데 예를 들면 alternatively 그러면 애들한테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애들이 대안 대신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는데요. alternatively는 대안 대신에 는 아니고 우리말로 치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연결어를 안다라고 착각을 하고 또 instead가 우리 대신에라고 해석하면 통하는 경우가 있고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영어의 instead하고 우리말의 instead 우리말의 대신에 다릅니다. 특히 뭐뭐에 대한 대가로서라는 뜻으로는 instead가 영어에서는 사용되지가 않아요. 독특하죠? 독특한 게 아니라 이거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앞에 나왔던 이 문제 출제가 지시어 연결에 기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연결에 대해서 해석이 되니까 따라서 그러면 그래 내가 결론 한번 내볼까 해서 찍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따라서 therefore가 도대체 영어에서 뭐냐. 아니 영어에서가 아니라 수능 영어에서 뭐냐. 이 정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실력을 앞으로 쌓아 나가실 분들은 이거를 들으시면서 얘하고 같이 들어야 돼요. 이거를 무료니까 근데 뭐 지금 패스니까 거기 사실 다 무료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관계사 접속사 무료 특강 4강 준비했는데요. 관계사 접속사에서 정말 애매한 것 해석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정체가 위치야 후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이런 공유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in-wich나 on-wich나 for-wich 이런 거 있잖아요. 전치사 위치 형태로 된 거 이런 거 까지도 여러분들한테 그 궁금증을 말끔하게 해소해 드리는 그런 강의야. 항상 애매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몰랐지만 확실한 기준을 잡고 이제 살아가라. 몇 개 없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영문 해석 1에 보면은 이 부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영어 실력 기초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영문 해석 2에도 당연히 심화된 형태로 나올 거고 여러 가지 독해하면서도 이런 어려움은 계속 마주치게 될 겁니다. 되게 신기한 게 영어는 다른 강음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일단 회피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다음번에 다시 나타나서 날 괴롭혀. 어차피 내가 이거 해결 안 하면 다시 나타나서 날 계속 괴롭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 언제까지 안고 살아갈 거에요?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싫어하고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 오엑스 이지선다로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오역 체크를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I've never been so happy 같은 그런 문장 있잖아요. 야 난 그 정도로 행복한 적이 없었어. 엄청 행복하다가 정답인데 선택지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행복하다 불행하다 둘째 하나 고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진짜 결정적으로 여기서 오역이 나오면 안 되는데 오역이 나오고 있는데도 본인이 몰라. 왜냐하면 다 쉬운 단어로 돼 있으니까 내 맘대로 해석하고 틀릴 얘기가 없어. 이렇게 너무나 확신하는 그런 오역 포인트 있잖아요. 이것만 또 액기스를 쫙 뽑아가지고 무료 특강 오강으로 여러분들께 아주 매력발산을 하려고 만든 그런 무료 특강입니다. 마인킨트롤 캐스트 제가 이제 동기부여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기 위해서 마인킨트롤 캐스트를 시시대떼를 찍어서 올려드리면서 1년의 커리가 이렇게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 대략적인 커리큘럼 얘기는 이제 끝났고 마치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항목별로 나눈 게 아니라 우리 요번에 수능에 출제됐던 데 적용하고 그 다음에 트렌드에 대한 설명에 녹여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양력을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대원외고라는 학교 서울대 영어교육과 인창고등학교 서대문에 있는 학교 정교사 강남대성 강의평가 1위 요거는 팩트니까 뭐 써도 상관없겠죠. 그리고 대성마이맥 메가스터디 시대인재 영어과 이렇게 제가 이제 현장과 온라인을 강의했습니다. 제가 이거 왜 써놨냐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영어를 영어뿐만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생은 대체적으로 맞죠. 근데 이제 아주 뭐 최상위권 뭐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써놨냐면 제가 대원외고라는 학교를 갔는데 문화 충격을 겪었어요. 제가 들어갔을 당시에는 저희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때 서울대를 뭐 208명인가 9명인가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서울대 합격자 지금은 의대 합격자지만 그때는 서울대 합격자 이런 거 가지고 자랑을 하고 순위를 매고 이런 식이었는데 저는 영어교육과니까 뭐 이렇게 특출난 학생은 아니었죠. 그 안에서 평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교생 500명인데 200명이 서울대 가잖아요. 그 중에 어중이 떠주기 중에 묻어있던 그런 학생이었죠. 근데 마지막에 제가 수능에서 그때는 수능 퍼센트가 성적표에 찍혀 나왔어요. 제가 98학년도 수능에서 전국에서 0.12% 요거를 이제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0.12%면 1000명 중에 1명 뭐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냐면 사실 다 지원할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 그럼 법대나 이런 데 가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법대가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외고 출신인데 내신을 좀 포기했었어요. 중간에 내포족이라고 내신을 포기하고 내신에 원래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내신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선생님한테 담임센터 가서 선생님 저는 내신 포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때 어떻게 했냐면 답안제 이렇게 오징어 그리고 포도송이 그리고 그리고 잤어요. 오만 방자했죠. 네 이렇게 수능에서 이 점수고 그리고 제가 모의고사 봤을 땐 지금 성적표는 안 갖고 있지만 팩트니까 전국에 300대 안쪽에 들어간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300대 안쪽이면 뭐 0.1%보다 더 안쪽이죠. 근데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그 성적을 언제 만들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말에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갈 때 근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전국에서 한 10% 정도 됐는데 10%면 감이 잘 안 오시겠지만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느냐 말느냐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반에서 꼴등도 해봤어요. 49명 중에 49등도 해보고 저희 엄마가 얘가 성적표를 갖고 올 때가 됐는데 안 갖고 온 거야.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제가 학교에다 사인해서 제가 제출했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서 근데 엄마가 학교 가서 성적표를 이상하다 담임선생님한테 찾아와가지고 혹시 성적 나왔냐 하니까 성적이 나온 거예요. 몇 번이 그래서 그걸 보시고 충격을 받으신 거죠. 얘는 도대체 어느 정도 갈 수 있냐 대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얘는 고3까지 진짜 열심히 하면 그러면 한국 외에 베트남어 거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베트남이 그래도 가까운 느낌이 있잖아요. 놀러도 많이 가는 국가인데 그때는 그냥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되게 먼 느낌이었어요. 엄마가 그래도 짜증을 안 내시고 완곡하게 조금만 더 열심히 해서 외대 일본어 거 정도 가면 어떻겠니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일본인 또 외국어 중에 대세였기 때문에 못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일본어가 대세였어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한 2년 동안에 이 성적을 이뤄낸 건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나는 성적이 올라가는데 친구들 중에 보면 그대로 있는 친구가 너무 많거든요. 보면 성적이 올라가려면 진짜 사람이 바뀌어야 돼. 사람이 완전 바뀌어야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 예를 들면 정말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다. 그러면 한 10시간 정도로 막 불려야 되고 완전 그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욕망이죠. 욕망 그리고 스트레스 나는 이 정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에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게 고통스러우면 그걸 피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스트레스를 피하지 마시고 고통을 피하지 마시고 직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나 이거 언제까지 답답하고 이 비굴한 느낌을 언제까지 갖고 살아갈 거냐. 그래서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그 욕망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이 됩니다. 또 외로움도 힘이 돼요. 여러분들 친구들끼리 재밌게 노는 것도 좋지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면 되게 성적이 올라와 뭔가 좀 제대로 생활하지 마 그렇게 생각을 몰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공부 안 하고 큰일 날 것 처럼 이렇게 사실 속이는 그런 모습 감정 컨트롤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 중에서 2, 3등급하고 4, 5등급 이 중간에 이 구간이 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구간인데 이게 고3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2,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못 올라가는 그런 학생들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지도해보면 어떻게 보면 진짜 초짜 선생님들은 착각할 정도로 얘가 왜 이렇게 잘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뜻도 너무 잘 알고 웬만한 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1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은 뭔가 속도가 엄청 느려요. 알긴 하는데 엄청 느리고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없어요. 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다 아는데 단지 시간이 부족할 분야. 아니에요. 항상 1등급 받으려면 원하는 스피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커리큘럼 설명 드렸지만 이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앉아가지고 원하는 스피드가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어줘야 돼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그걸 반복해서 보셔야 되고 책 한 거 뭐 더 주문하셔가지고 화장실에 걸어놓고서 똥 쌀 때마다 보시고 이게 봤던 거 또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빨라야 돼요. 영어는 속도가 생명입니다. 그 속도가 나오려면 반복 수단이 필요한데 봤던 거 또 봐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영어가 진짜 빠르면요. 한 단어씩 뜻을 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단어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빠르게 인식을 해버려요.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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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식이 돼요. 그 정도로 빨라요. 그게 다 익숙해. 말하는 패턴 자체가. 근데 영어에 감이 떨어지잖아요. 영어 공부 안 하기 시작하면 이게 단어 단어로 그냥 쫙 쪼개져요. 그 다음 한 단어씩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면 될 것도 안 되죠. 빨라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들한테 아까 설명될 때 말씀드렸지만 해석을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근데 표정이 아니 난 할 만큼 했는데 더 뭘 하라는 얘기야. 나는 해석이라는 행위를 했고 근데 내 마음속에 다가오지 않는 건 이거는 내가 문제가 아니라 글이 문제지.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태도 보이는 학생들 데려다가 아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이 고집을 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2, 3등급이고 2등급이면 계속 공부라는 행위를 계속 영어 공부라는 행위를 계속하면 서서히 성적이 오르겠지라는 착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적을 제가 복근의 비유를 해볼게요. 제가 복근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데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침에 매일마다 일어나 45세인데요. 45년 동안 매일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가 한 번씩은 씻업을 했을 거예요. 윗몸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근 몸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죠. 그렇죠? 저는 매일마다 이렇게 걸어다니고 강의도 하고 매일마다 막 운동을 할 거예요. 근데 몸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내가 매일마다 꾸준히 하게 하면 이게 뭔가 몸짱이 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어 같은 경우는 근육 만들기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집중적으로 고통스럽게 고통을 수반해서 집중적으로 이게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중력 싸움이고요. 고통스러운 과정을 해서 만들어놓고 그 다음 유지하는 과정으로 가셔야 돼요. 그 얘기를 드리려고 4,5 등급에서 2,3 등급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영어 기초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초를 받아들일 생각 자체를 안 하죠. 왜냐하면 나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반응을 가지고 추측하는 거 이걸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구별이 안 되더라고 혼자 공부하는 거하고 시험 볼 때 문제 푸는 거 구별을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는 눈으로 안 풀면 후각으로 냄새로 이렇게 푸셔도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해. 단어가 좀 껴맞추고 좋아. 그런데 혼자 공부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혼자 공부할 때는 단계를 천천히 밟으셔가지고 차극차극 쌓아 올리셔야 이게 실력이 됩니다. 그리고 늦게 영어를 시작하신 분들은 또 그러다 안 하면 확 무너져요. 그러면 공부할 맛 다 사라지죠. 그러면 영어하고 영어이 작별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누적해서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반복할 때마다 내가 다시 봐야 되는 부분 다시 표시해가지고 그래서 반복해서 볼 부분은 좀 최소화시키고 지난번에 반복해서 볼 때는 이거 이거 몰랐는데 모르는 것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 또 이거 알았으니까 지워버리고 하면서 계속 누적해서 조금이라도 하루에 10분, 5분이라도 영어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영어 실력이 늡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기준 마음속에 이거는 이 정도 퀄리티까지 만들어야 된다는 그 기준이 중요하다.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밑바닥에 맨날 밑바닥을 시작해요. 밑바닥을 시작해서 수용점수 잘 나오고 강남대성학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 제 기억이 꼴찌에서 두 번째였을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부르셔가지고 고정경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강사로서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전교사였어요. 평생직자만 버리고 나왔다고요. 그런데 평생직자만 버리고 나왔는데 원장님이 잘려 저는 제가 듣기에는 대성학원 안 잘린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 해부터 막 자르더라고요. 노조가 뭐 와야 되고 저는 진짜 서바이벌이 그때부터 목숨 걸고 강의했습니다. 애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다 불러다가 물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설명한 다섯 가지로 해보다가 애들 표정이 밝아지는 그 순간에 있어. 그거 포착해가지고 다음 날 가서 수업하고 그러면 애들이 강의 잘한다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저는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설명 여러 가지로 해서 이게 먹히는구나 정해가지고 먹히는 것만 계속 차곡차곡 싸워 나가다 보니까 전체 강의평가 일정도 해보더라고요. 마이밍 인터넷 강의도 제가 올라갈 수 있는 데까지 올라가 봤는데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하고요. 네. 지금 메가스터디 지금 꼴찌입니다. 제가 꼴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열심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45세다 보니까 제 꿈은 60대 1타 강사 이건데요. 15년 남긴 했는데 그전에 만들어 놓고 집중적으로 해서 복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유지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수업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이건 정답의 법칙 오답의 법칙 이런 데 들어있는 The routine 영어로 하니까 좀 어렵습니다. The routine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더니 이런 데 들어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한글하고 영어를 섞어 놨어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문어가 문어 아시죠? 문어가 이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맛있어요. 문어가 화가 나면 브라운 and purple 갈색이나 자조빛입니다. 그러니까 문어로 물에 대치면 얘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랏빛으로 이렇게 색깔이 바뀌잖아요. 그러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빈칸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화가 나면 갈색 자주 피칠 수 있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빈칸이다. 자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자 1번 Becomes brighter 2번 Becomes darker 밝아진다 어두워진다 자 1, 2번 중에 정답이 몇 번일까요? 고르셨어요? 자 정답은 뭐다? 정답은 밝아진다가 정답일 것 같죠. 그런 경향성 있잖아요. 그렇죠? 원래 하얘니까 그런데 정답은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야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니? 이렇게 손을 들어보라고 하면 이것도 반반 나뉘더라고요.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다. 아니다. 본문 밖에 있는 내용도 당연히 정답이 될 수 있지. 이게 반반 나뉘는 거 보면서 참 이건 영어가 아니구나 이거 진짜 영어가 아니구나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야. 그런데 지금 본문 속에 얘가 정상일 때 어떤 상태인지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잖아. 그런데 그걸 스스로 판단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죠. 사실은 본문에 나와 있어야만 돼요. 본문에 나와 있었어요. 원래 문제는 문어는 문어는 평상시 주변 색을 띈다. 영어로 takes on the color of its surroundings 그래서 주변 색을 띈다. 화가 나면 브라운 퍼플이 됐다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자 여기서 정상으로 돌아오면 어떨까라고 내가 추측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니고 찾아서 쓰면 돼요. 자 정상일 때 어떻다고 그랬어요? 주변 색을 띈다 그랬거든.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 주변 색이라고 쓰는 거야. 그리고 내려와봐. 1번, 2번 아까 고민했던 거 고민할 가치가 없이 지워줍니다. 정답은 5번에 can't be seen very easily? 자 이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이런 뜻이죠. 자 어때요? 정답 5번 맞죠? 주변 색이니까 쉽게 눈에 띄지 않아. 그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거는 5번 선지에 주변 색이라고 써 있어? 안 쓰여 있어? 안 쓰여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영어의 변별력의 가장 큰 핵심은 정답이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정답을 얘를 만들어 놓고 이걸 정답 만들어서 못 알아보겠지? 출제는 되게 쉬워요. 본문 속에 있는 내용만 정답이니까 사실 빈칸의 내용은 어딘가에 있거든요. 주변 색이라는 내용이 두 번 나온 거예요. 얘를 정답 만들든지 얘를 정답 만들든지 하면 돼요. 근데 그중에서 어떤 표현을 보통 정답 만든다? 아주 독특한 표현. 직설적인 표현이 아닌 것들. 이런 걸 갖다가 정답 만들어요. 또 애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을 해석하면 정답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Can't be seen very easily. 이걸 정답으로 만든 겁니다. 바로 정답의 이질감이죠. 그러면 정답이 정답처럼 안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를 기웃거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좀 밝아지지 않을까? 스스로 판단해서 틀리는 이런 매력적인 오답을 처음에 일단 문제 푸는 방법부터 깨우치셔야 돼요. 찾아 적고 내려서 오답 소거하고 정답 이해 안 돼도 정답 찍기 이런 루틴을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나를 호시탐탐 노리는 매력적인 오답에 대해서 공부를 케이스 스터디에서 하시면 되죠. 이렇게 치고 들어오겠구나 라는 게 빤히 보이는 거야.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 좋아. 스스로 판단한 거 아니고 찾아 쓰면 돼요. 그리고 정답 이해는 사치입니다. 정답 이해는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정답 이해는 누가 하는 거야? 학원 강사가 해설 강의할 때 야 이게 이 뜻이잖아! 라고 하지만 그 말도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기출문제 중에 보면 야 이게 이 뜻이야라고 설명했던 것 중에 항상 설명이 맞았던 경우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죠? 무슨 얘기냐? 출제자도 야 이게 정답 받으면 애들이 못 알아보겠지 이렇게 하고 학원 강사도 야 이거 나머지 지우고 난 다음에 이런 뜻이겠거니 해서 추측해서 문맥상 껴맞춰서 설명하는데 정답 이해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오답소거가 본질이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들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정답을 보고 껴맞춰서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잖아요. 정답을 가지고 역으로 껴맞춰서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저는 정답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머지 확실하게 지웠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다. 거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는 단어 표현도 다 하셔야 되고 해석도 빨라야 되고 문맥상 이메일을 적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 마지막 순간에 모르는 건 빼고서 풀 수도 있어야 돼요. 많은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점수가 정말 짜증나는 게 아무리 공부해도 성격이 잘 안 올라요. 왜냐하면 한 지문에 있는 단어 표현 너무 여러 가지죠. 사고 과정 복잡하죠. 그래서 한 문제에서 단편적인 지식 하나만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오르고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 여러 문제가 갑자기 맞기 시작하면서 팝콘 터듯이 갑자기 점수가 껑충 올라가는 거지 서서히 올라가는 경험보다는 껑충 올라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긴 정체기를 계속 힘들게 버텨내셔야 됩니다. 정보관측 버텨내시면 돼요. 이번에 수능 오답력 1위 문제야. 자, 이게 이제 저희 커리 강의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What's striking about them is that 그것들에 대해서 striking 특징적인 점은 빈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것의 특징을 찾았어라. 이거야. 아까 전에 뭐였어? 문어가 정상일 때 어떤 상태나 이걸 찾았으라 그랬지? 여기서는 그것의 특징을 찾았으라 그랬어요. 너무 쉬워요. 지금 앞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 Draw serious faces illustrating the various emotions that painters could be called upon to represent. 르브론이라는 사람은 일련의 얼굴들을 그렸는데 그 얼굴들은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었죠. 보통 그런 감정들은 painters, 화가들이 called upon 요구를 받아요. To represent 묘사하라고 이거 학생이 represent 그러면 대표하다라고 해석하지 묘사하다라고 해석도 못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슬픈 표정 그려주세요. 밝은 표정 그려주세요. 이 여러 가지 표정을 그린 그림들 있잖아요. 그것의 striking 두드러진 특징을 찾아 써라 이겁니다. 지금 앞에서는 안 나왔거든요. 뒤에서 찾아보는데 바로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 Was missing in all this 이 속에서 missing 빠진 게 있어 Any setting or context Context 이게 뭐예요? 상황입니다. 상황 맥락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상황이에요. 이러한 그림 속에서 빠진 게 뭐냐면 바로 상황이에요. To make the emotion Determinate 그 감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그 상황이 다 빠져 있대요. 잘 들어봐. 지금 이 그림들의 특징을 찾아 쓰라 그랬는데 바로 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얘기 나왔어요. 이 그림들의 특징을 찾았어라. 바로 밑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다 빠져 있어서 이 사람의 감정을 확실하게 파악해낼 수가 없다. 표정만 보고서는 모른다는 거죠. 주변 상황이나 맥락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빠져 있어서 이 사람의 감정을 파악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뒤에 보면 We must know who this person is who this other people are what their relationship is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 누군지도 알아야 되고 관계가 뭔지도 알아야 돼요. What is at stake in this scene? At stake 그러면 위험한이 아니고 관건인 중요한 이란 뜻입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관건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and the life 기타 등등도 알아야 돼요. In real life 실제 삶에서는 as well as in painting 그림 속에서 마찬가지로 We do not do not come across just faces 얼굴만 마주치는 게 아니죠. We count people in particular situations 우리는 사람들의 특정 맥락에서 상황에서 마주치게 되고 and our understanding of people cannot somehow be precipitated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이해는 정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precipitate 밑에 각주로 다 나와요. and how isolated from the social and human circumstances 그리고 사회적 인간적 상황 과는 고립된 채로 held 생각될 수가 cannot 없습니다. 이 상황이 있어야만 알 수 있다는 거죠. In which 그 속에서 they and we live and breathe and have our being 사람들이 또 우리가 살고 숨쉬고 우리의 존재를 영위해 나가는 사실 여기는 being이라는 것도 life is a life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는 그런 환경 이것과는 분리해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그림에는 이런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맥락이 다 빠져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들의 표정을 그린 이런 그림들의 특징이라고 말하는 건 지문은 이 내용밖에 없어요. 이 사람에 처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감정 파악이 어렵다. 자 여러분들 선택지에 이 내용 없으면 지우셔야 돼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ll of them could be matched consistently with their intent and motions. 이 모든 그림은 의도한 감정과 정확하게 일치했다. 라는 말 속에 이런 얘기 없습니다. 2번 Every one of them was illustrated with photographic precision. 모든 그림이 마치 사진과 같은 정확성을 가지고 묘사가 되었다. 감정 파악이 안 된다. 이런 얘기 없죠? 3번 Each then definitely displayed its own social narrative. 각자가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 사회적인 맥락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절대 안 보여줬잖아요. 그죠? 4번 Most of them would be seen as representing unique characteristics. 그것들 대부분이 뭔가 독특한 특징 같은 걸 보여주고 있더라. 그림마다 특징이 있더라는 얘기하고 감정 파악 안 된다는 얘기는 절대 없습니다. 5번 Any number can be substituted for one another without loss. 그들 어떠한 것도 사실 다른 그림으로 대체가 가능하면서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정답 몇 번이죠? 여기서 정답이 나와야죠.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판단하면 우리가 1, 2, 3, 4번 지웠잖아요. 그럼 5번 찍으시면 돼요. 근데 5번이 상황 정보가 없어서 감정 파악이 전혀 안 된다고 써있어? 아니잖아. 이게 바로 변별력의 핵심이에요. 나머지를 깔끔하게 지웠으면 고민 없이 찍고 넘어가세요. 정답이 비령 갖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릴까요? 사기꾼처럼 저는 처음에 이해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들이 착각하는 게 아니 영어로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 정답이 이해할 정도로 되는 거야? 라는 잘못된 신호를 받으시면 안 돼요. 그런 강의도 들으시면 안 되고요. 정답을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강의가 있다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진을 다른 걸로 바꿔도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표정들이 구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다 비슷비슷한 감정 같고 감정이 파악이 전혀 안 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순서 삽입 순요 5답률 4위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틀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 비달락에 보면요. These and sometimes are the force negotiation 이러한 그리고 다른 형태의 협상 형태에서 negotiation serves functions other than reconciling the conflicting interests 협상이라는 것은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화해시키는 것과는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했어요. 대답해봐. 비번 앞에 뭐가 나와야 돼? 비번 앞에는 이해의 충돌을 화해시키지 않는 상황이 나와야 돼요. 충돌하는 이익들을 화해시키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그런 상황이 앞에 나와야 돼요. 이러한 경우에는 협상이라는 게 있긴 있어도 충돌하는 이해관계를 해결하는 것 말고 다른 기능을 수행한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화해를 시킨다고 되어 있어서 얘도 아니고 A번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A번 같은 경우에는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 경우에 막 설명한다고 돼 있어요.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은 얘가 있습니다. 그 다음 C번도 보면은 결국에는 공통된 이익의 분야가 뭔지 알아낼 수 있다. 우리 같이 가자. 화해하는 그런 분위기야. 결국 B번 앞에는 뭐밖에 안 나냐면 A번밖에 안 돼요. 그래서 A, B가 확정이에요. 너무 빨리 설명드렸죠? 근데 이거 나온 순간 바로 우리 선택지 어떻게 1번 A, C, B 2번 B, A, C 3번 B, C, A 4번 C, A, B 5번 C, B, A 근데 A, B가 들어가는 게 뭐밖에 없어? C, A, B밖에 없죠. 그죠?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해석과 단어의 문제가 된다 그래도 틀리는데요. 많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하면 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학생분들은 천재예요. 어렸을 때 B, A, C가 정답으로 많이 나왔다. 이런 얘기 듣고 B부터 시작하시면 되게 많아요. B, A, C가 말이 된다라고 천재이기 때문에 다 껴맞힐 수 있어요. 어떻게?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머리로 채워놓으면 돼요. 그리고 몇 단어 무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B, A, C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마음에 들면 다 껴맞힐 수 있어요. 순차적으로 읽어서 불도조처럼 밀어버리면 다 그럴 수 있지 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봤죠? 거꾸로 앞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찾아보면 딱 하나 있는 거 있죠? 이거 가지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이런 단어 기본 단어 기본 문형 그 다음 빠른 해석을 통한 요약 한마디로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과정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단어만 외운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는 것도 아니에요. 단어 인식 속도가 빛의 속도가 돼야 돼요. 문장이 해석된다고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에요. 문장이 엄청 빠르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문맥상 어떤 의미인지 파악할 정도까지 돼야 돼요. 출제자가 의도하는 오답 출제자 머리 꼭대기에 서는 정점의 강의가 저의 오답 법칙 The Case Study입니다. 변별력은 또 아는 단어에 모르는 뜻이라고 아까 전에 represent 표현하다 묘사하다 있는 그대로 묘사하다 이런 뜻 때문에 애들이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Get life 훌륭한 삶이 정답이다. 그러면 정답 선택지 This is our existence 해서 바람직한 존재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존재가 아니라 life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Get life하고 같은 뜻입니다.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학습하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반복 출제되는 제3의 의미만 골라서 강의와 함께 공감 할 것이냐 아니면 모든 단어의 모든 뜻을 학습할 것이냐 여러분 선택의 문제라고 보는데 저는 이 과정을 간단하게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겁니다. 문장 해석 단어를 알아도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면 Freedom loving as you are 같은 경우에 저희 기본 문형에 있는 문장인데요. 자유 사랑 아무 뜻도 없나요. 자유롭게 연애하면서 이렇게 1번 같은 오답을 선택하신 분들 계시는데요. 사실은 자유를 사랑하지만 이라는 뜻이죠. 애들이 연애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본인 마음대로 해석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오역의 케이스들. 수정해야 돼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뭐냐면 보세요. It's also inaccurate to the extent that it suggests that only a handful of contents exist. 단지 몇 개의 대회만 존재한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경우에 한해서 그것은 잘못됐다. 무슨 얘기죠? 단지 몇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과학 경진대회 숫자가 많다. 이 얘기죠. Do you have a moment? But many other contests have multiple parts. 많은 다른 종류의 대회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역할이 있고 and the number of such contests may be increasing. 그리고 그러한 콘텐츠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제가 이걸 간단하게 써봤거든요. 3번 앞에서도 대회 숫자가 많다. 적지 않다. 뒤에서도 대회 숫자가 많다.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간에 그러나가 있죠. 사실상 똑같은 얘기인데 중간에 그러나가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오늘 떡볶이를 먹고 싶었는데 그러나 나는 오늘 떡볶이를 먹고 싶지 않아. 아니다. 그러나 나는 떡볶이를 먹고 싶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갖다가 나는 네가 좋은데 그러나 난 네가 좋아. 이런 것처럼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정답이 나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중간에 뭔가 빠졌어요. 그러나 하고 연결하면 뭔가가 빠졌다고 똑같은 내용은 그러나 연결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영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실력을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한마디로 대회 숫자가 많다는 얘기구나 라고 굉장히 단순화시키는 어렵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엄마나 친구한테 이거 이 얘기야 라고 설명 가능한 정도의 아주 단순화된 이해 쪽으로 결국엔 도달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해석이라는 행위를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건 내 책임이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책임감 있게 이거 한마디로 대회 숫자가 많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한마디로 이 실력을 갖추려면 각각의 단어만 알아서 되는 건 아니고요. 3dxn. 뭐뭐하는 경우에 한해서 뭐뭐하는 경우에만 이런 뜻으로 여러 개 단어지만 마치 하나의 단어인 것처럼 인식해야 되는 그런 수준까지 도달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 문형에도 있고 심화된 문형에도 있거든요. 3dxn. 학생들한테 의외의 순간에 굉장히 걸림돌이 됩니다. extent는 정도라는 뜻을 아는데 도대체 이 정도라는 뜻을 넣어서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고민은 이미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게 수능 영어가 끝이 아니거든요. 졸업하시면 영어 계속 써요. 구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거 진짜 답답한 거죠. 이해하는 거는 당연히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삶의 문제입니다. 단순화. 이 수준까지 제가 여러분하고 기본 문형을 공부하든 심화된 문형을 공부하든 독해 문제를 공부하든 그 수준까지 도달해야 된다. 그래야 성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어도 내 눈앞에 놓인 걸 가지고 놀 수 없는데 어딜 가서 새로운 표현들이 등장한다고 했을 때 가지고 놀 수 있겠는가. 그런 관점이죠. 내 눈앞에 놓인 거는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의 영어 실력 기초부터 시작해서 영문 해석 1, 2단계를 마스터해서 독해 문제도 풀리고 노림수도 다 안 다음에 어휘의 약점까지 해결하시고 실전에서는 또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거랑 올림픽 경기에 나간 건 다르잖아.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스포일러라고 미리 이렇게 나올 것이다 예측하는 모의고사에서 풀어보고 순삽순삽 순간 삭제 순서 삽이 순간 삭제 이 전략도 가지시고 어법이 조금 부족해서는 실전 어법 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시면 완벽하지 않을까. 진짜 다 내 걸로 맞는다면 이게 뭐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아니면 짧게 하든 길게 하든 영어에 할 일은 정해져 있고 미리 하면 편합니다. 안전한 1등급에 이르는 길 안전하게 이 루틴을 계단을 밟고 올라가서 1등급 만들고 영어 걱정을 편안하게 내려놓는 그런 커리큘럼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절 따라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정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